안녕하세요. 먹먹이삼촌입니다. 이번주 1절은 제가 양삼 민들레쉼트를 다녀왔습니다. 양삼 민들레쉼트에 가서 강아지들 뛰어노는 모습도 담아왔구요. 또 견사안에 있는 모습도 담아왔구요. 그리고 이번에 축사에 소인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축사를 이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. 철거를 했고 곧 다음주쯤에 판넬로 해서 새로운 견사가 시공이 될거에요. 외국에 있는 애들도 다 옮겨오기 위해서 또 이동식 견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설치를 하고 지붕을 던져서 외국 애들도 데리고 올겁니다. 그런 소식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구독은 돈이 안들어요.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구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구요.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구요. 아 그리고 다른 채널보면 이런게 있어요. 멍멍이삼촌이면 멍멍이삼촌 닉네임이 별이면 멍멍이삼촌 별 요런거 있거든요. 우리도 그런거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. 멍멍이삼촌 도고TV 그 다음 자기 닉네임 이렇게 뭐 곰돌이면 곰돌이 이런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구요. 그리고 가입은 어떻게 하시냐면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. 그거 누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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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Katie 어? 눈을 잡았지? 어? 여기 딱따로 가면 될까요? 예 지구 아멘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